바퀴벌레 같은 거 아니야? 바이러스? 바퀴벌레 같은 거 아니야? 근데? 뭐야? 어머! 여기 있습니다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선생님, 깜빡하셨죠? 예, 꼼꼼한 선충은 선형 동물문에 속하는 동물이고요. 투명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? 노화에 대한 연구. 이런 부분은 가장 앞서가는. 그래서 저희가 꼼꼼한 선충한테 먹였죠. 어떻게 했어요, 그거? 30분. 거의 불로초를 만드시는 거잖아요. 이 악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? 기술의 발전이 저희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생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뻐 보여요. 그 움직임조차도. 듣고 나시면 아마 사랑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. 1통 번 저녁 네hmen 참! 뽀뽀 ㅋㅋㅋㅋ 손님.